말랑카우 버거보다 느끼해요. 그거랑 좀..결이 달라. 말랑카우 버거는 크림치즈가 들어가서 느끼한 거고 이건 이제 국기로만 조지는 타입! 바라바받..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빠뜨룸 님이 제가 혼자 사는 친구 집에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멋있고 깔끔하게 사는 사람 빠뜨룸 님 처음이에요. 아니 진짜 모든 집 구석구석에 주인장의 취향과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어. 에이! 나는 우리 집 약간 거짓같이 해놓고 못하는데..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신메뉴인데요? 아 이게 제가 이것도 해보고 싶었던 게 과님은 음식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고소한 편이에요. 내가 맛있게 먹은 것도 과토르님은 되게 맛없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똑같은 걸 동시에 같이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맛있다 그러면 좀 그래! 진짜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단점을 말해주길 바랐는데 아아.. 그게 저인거죠. 저는 근데 약간 교육 자체를 탕디가 음식을 엄청 귀하게 교육을 받잖아요. 저도 약간 집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더 까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귀한 음식 제대로 만들어라? 그렇죠. 감히 이따구로 만들어? 저는 맘스터치 불태고 싶었어요. 가지버거 그거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어요. 왜 햄버거를 차갑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먹을만했어요. 저는.. 심지어 가지에 배호박에 파프리카 아아 가지버거 그건 안 먹어봤어. 그게 리얼비프버거예요. 차가운 게 그게 가지버거예요? 네! 어? 어? 섬바님 이럴 비프버거에 가지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네. 가지에 있는 거 아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 몰랐어요? 나 기억이 안 나. 뭘 드신 거예요? 먹었는데.. 가지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먹었나 봐요. 이런 사람이 음식미비하면 절대 안 돼. 여하튼 오늘 먹어볼 신메뉴. 또 섬바님 하면 어떤 음식이죠? 햄버거죠.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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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다 먹어 햄버거 버거 싫어 하면 나 참 슬퍼. 다 외웠네요. 그땐 못 외웠잖아요. 왜 지금 다 외우는 거야? 찍을 때 못 외우고. 여하튼 저도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먹어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저 기대하고 있어요. 와 댕! 와 이렇게 무거운 거 처음이야. 4스테이크 와퍼. 꽈니 건 좀 얇은데요? 똑같은 건데. 와 진짜 무거워. 볼링공 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거워. 와 진짜 무거워요. 버거킹 신메뉴인데 누가 봐도 유튜버 노린 거야. 그러긴 해요. 누가 봐도 이게 15,000원? 내 돈 내산이고요. 15,600원. 와 15,600원. 세트가 15,600원. 비싸긴 하다. 이거 두 개에 3만 원이네요. 와 한 손으로 들어봐요. 아 이거 진짜 무거워요? 이렇게 들어봐. 아 농구공인데 진짜로? 진짜 농구공 정도예요. 농구공보다 좀 더 무거워요. 그리고 놀라운 게 2140칼로리.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고생이 오늘 이 함박으로 박살이 나는 순간인데 일단 맛이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버거는 사실 진짜 다 좋아하는데 저도.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버거킹. 아 국가님도? 우린 똑같아요. 맨날 롯데리아 버거킹. 와! 볼래 볼래! 와! 충만해! 와 진짜... 아니 이게 약간 버거라기보다는 판타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트롤이 입을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트롤 입속이... 먹어볼까요? 좋아요. 먹기 전에 해야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렛츠 티길뜨기요. 렛츠 드겐! 잘 먹겠습니다. 이건 사실 오늘 평가를 내린다기보다 챌린지에 들어간다. 사실 이거를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걸 시켜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가성비 빠질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벤트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먹어보는 거죠. 와 치즈 냄새가 지려요. 괜찮은데요? 최곤데? 너무 맛있는데? 여태까지 먹어본 버거킹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버거킹 좋은데? 진작 이렇게 버거를 만들지? 최곤데요? 진짜 고기밖에 없어. 내 건 야차도 안 보여. 좋은 생각이 났어요. 케찹을 살짝 싹 뿌리면 맛있을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뜯기로 하죠. 가위바위보? 왜 늦게 되고 져요? 이 친구가 안 뜯기는 친구예요. 운동을 좀 더 하셔야겠는데요, 과장님? 과장님 보세요. 케찹 뜯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를 딱 잡고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케찹이 뜯기는 거예요. 까리 친구 케찹 뿌려줄까요? 팬님 모양 그려줄까요? 까리님 지렁이 해주십시오. 지렁이? 지렁이 한 마리 국물 기어가 선바님도 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법규 모양 만들어주세요. 막상 받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잘 만들었는데? 약간 텁텁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케찹 들어가주면 오! 훨씬 맛있다.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반도 안 먹었어 아직. 보통 햄버거의 진짜 두 배 정도 되네. 아 근데 벌써 배부르다 진짜. 봐봐 겹이 미쳤어요. 이거 한입이 거의 앵간한 버거 반이야. 감자튀김도 좀 드세요. 아 감튀는 안 됩니다. 마지막 양심. 감튀가 울고 있는데요. 아 마지막 양심. 세상은 원래 차가운 거야. 저는 햄버거로 일주일 버틸 수 있어요. 맛있는 분들도 햄버거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햄버거예요. 당장이에요. 우리가 만나서 마지막으로 식사한 것도 햄버거예요. 음 마지막. 딴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딴 사람한테 뭐 드시래요? 물어보고 속으로 막 비교하거든요. 제발 햄버거 제발 제발 마미손님도 버거집을 열었어요. 아 진짜요? 왜 이렇게 다 버거집을 나도 하고 싶다. 어 같이 창업? 꽈바버거 꽈바버거 패티를 꽈배기로 하는 거 어때요? 에이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유튜버들 한 번 사먹고 다음날 한탕치기 그걸로 오픈합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고 다음날 배어파기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회수 100만씩 200만큼 오픈했습니다. 네 오픈했습니다. 유튜버들 리뷰를 리뷰하기 그리고 우리가 직접 먹고 직접 먹어보기 배어파기 총 매출 공개 와 유튜브 등등하다 7개까지 가능해 작업을 하면 안 되는 동업을 하면 안 되는 동업을 하면 안 되는 동업을 하면 안 되는 커리어로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유튜버 커리어로 햄버거집 하나 열었다가 망하면 망할 때마다 야 우리 햄버거집 같네 이러면 다 같이 즐거울 수 있잖아요. 말랑카오 버거보다 느끼해요. 그거랑 좀 결이 달라 말랑카오 버거는 크림치즈가 들어가서 느끼한 거고 이건 이제 고기로만 조지는 타입 고기로만 바라바박 혈관을 이러면서 고기로만 조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부로 다 해놓고 다 먹었죠? 이 사람도 오 마이 갓 속았다 속았어 아무리 봐도 내가 잘 찍었어. 멋있어 솔직히 잘 찍었어. 저날 저 옷 거꾸로 입은 거 아세요? 도네로 한두 개 왔었는데 불안줄 알았는데 아 진짜요? 애초에 앞뒤인 줄 몰랐는데 아 저거도 선수가 엄청 잘 나오고 진짜 또 흥했던데요? 근데 저희가 완전 졌어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원래 A팀이 더 잘 나와요. 왜 A가 더 잘 나와요? 그 알고리즘이 그렇더라구요. 아 레벨을 진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졌다? 그렇죠. 저는 약간 지니까 약간 분해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 거 많이 들었거든요. 하하하하 제가 팀을 진짜 잘 짰어. 구독자 수도 다 변동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하게 나오겠다. 아 밸런스대로 한 거예요? 그럼 밸런스 실패했는데요? 네. 2021년 유튜브 사이퍼는 50명 제가 여러분께 미리 공지합니다. 50명 아 진짜로? 네. 디코로 뮤비 찍을 거예요. 와 저 또 불러주시나요? 아 아 그래요? 햄버거 말 안 할 시에 아 이제 햄버거 안 먹어 그건 너무 리얼이 아니라서 햄버거 안 먹는다는 가사는 쓸 수가 없어요. 아 저희 죄송한데 햄버거 리뷰 마저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하는 거구나. 오늘 이렇게 버거킹 신메뉴 이름이 뭐였죠? 어 스택버거 스택 뭐시기 먹어봤는데요 저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고 든든해요. 솔직히 뭐 제가 원래 리뷰할 때 뭐 가성비 뭐 이런 거 따지는데 맞아요. 이런 가성비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가성비 따지라고 만든 메뉴 자체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따질 거면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솔직히. 왜냐면 저는 원래 햄버거를 두 개 시켜서 먹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먹어도 배불러 지금. 아 그쵸 그쵸. 그렇게 따지면 햄버거 두 개 값이라 생각하면은 적절한 거 같아요. 그리고 약간 우리처럼 네. 좀 변태 같은 애들이 좋아해요. 뭔가 혈관이 빡빡 막히고 콜라 빡 이렇게 해야 먹을 거 같다 아 아 라이트하게 먹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그러면 완전 비추죠. 비추. 점수백인 몇 점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제 10점 만점? 10점 만점이라고 본다면은 어 7점 5점 주고 싶어요. 7점 5점. 만만? 그냥 전체적인 거 다 해서. 맛이랑 크기 가격 이런 거 다 총평가해서 7점 5점이에요. 5점 만점에는요? 그럼 계산을 이거 틀리면 이과 들이 화냅니다. 375를 2로 나누면 홀수인데 2로 나눌 수가 있나? 저는 10점 만점이 10점인 거 같아요. 5점 만점으로 하면 5점. 그 정도로 개기상한 버거가 아닌가. 원래 5점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5점 만점에 3! 5점 만점에 3점? 아 3점. 맛있고 내 취향이야 일단. 둘 다 버거킹을 막 썩 선호하진 않는 스타일인데 크기도 괜찮고 양도 좋고 근데 바자가 있다. 먹을 때 너무 드럽다. 큰 버거의 공통적인 단점. 다 흐르고 안 묻히기 불가능. 이상 햄버거 전문 유튜버 곽두룩 선발. 감사합니다. 맥도날드 최고! 진짜임. 꽈봐! 진심임. 봐봐. 꽈봐. 좋아요! 조금만 봐. 죄송합니다. 구독해 드라던 구독과 좋아요는 꼭 Do larg 아직 appointment